되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시고 또 법원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 오셨는데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연령대, 그렇죠?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사람 살아가는 것들을 쭉 보시고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구나 지금 회원님 중에서 군에 간 애가 하나 있거든요 군에 갔는데도 지금 금주일날 톡방에 계속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어요 휴가 나오자마자 그 안에서 토요일날 간에 톡방에 약간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군에서는 휴대폰이 잘 모르겠지만 요즘 군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잠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일과 후에 줍니다 그래요?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5월에 군에 갔거든요 군에 갔는데 그 지역의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앞에서 있으면서도 톡에서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얼마다고 글을 올리더라고요 톡에 젊은 애들이 적극성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경매가 사람을 만났 때는 복도방 경매였거든요 월세 지금은 월세가 아니고 수강생들의 투자의 마인드가 완전히 틀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에서 누스라든지 공공택지 개발 이런 것도 많아서 재개발 이런 것도 많이 했다 보니까 거주에 있는 경매 묵은을 사서 이렇게 또 재테크하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월세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중에선 젊은 애들이 많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말하면 조금 신뢰가 되지 못하겠지만 저는 약간의 용어상 이야기할게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하위직 공무원 제가 하위직이라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경매를 많이 합니다 경매 재테크를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분은 소방관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불 끄고 소방관인데 행정직이 아니고 야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불을 끄는데 공격수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 해야 되나 체계계가 그렇게 됐고 본인도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이라고 내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 지역에 불이 잘 나요 또 그런데도 경매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스타디 카페를 운영하는 데 무인으로 무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봉급정돈을 또 나온다 하더라고요 와 그럼 월급이 두 배로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것도 눈을 빨리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도 일선 현장에서 불 끄러도 가고 어떤 사람 불 끄러 가면 그 다음에 녹초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지가 한다라고 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옛날에 여담으로 아니고 저도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경매 공부를 배우고 들어왔을 때는 왜 경매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고 일할 때 저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친구 나이에 되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딱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일은 열심히 하되 적당히 하십시오 그 대신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진급은 신경지지 마시고 건물주가 되겠다는 걸 신경 쓰십시오 딱 월급만큼만 일할까요? 아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맞겠죠 맞는데 너무 몸 살리면서 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생각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가족은 뒤로 하고 맨날 회식하고 그랬잖아요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였고 강제로 참석하잖아요 아니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참석 못한다면 밥만 먹고 가라 합니다 아 그 밥만 먹고 가라는 것이 바로 술만 먹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밥만 먹고 가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아 있으면 또 술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 지금 젊은이들 약간의 우리가 하이직 같은 사람들이 오실 때는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끝내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린 애들이 있을 때 애들한테 많은 축을 남겨라 저 애가 잠실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데도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야 된다는 거지 네가 영혼이 안 가면 저 애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더라도 저 애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또 안 간다 부모가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도 나갈 때 애를 데리고 나가라 어딘가 모르게 그 애도 이걸 배운다 꼭 근데 경멸해라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핵심이 소위 말하면 민사거든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민사다 저도 초등학교 동창 때는 40대에는 가봤자 저는 맨 저 꼴찌 앉았어요 가방 끈 애들이 다 주도록 했어요 소위 말하면 스카이 나온 사자 그렇죠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면 근데 50도 후반 딱 되니까 전부 다 제가 아팠습니다 가사사건 이혼을 하는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금지 가치부 이따는 상대방이 제사를 몸돌이로 처분금지시키고 해라 가등기를 해라 경매는 어떻게 한다 제가 맨 앞에 앉아있습니다 상당히 줄을 잇겠는데 그래서 요즘 안 나갑니다 얼마나 많으면 안 나간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왜 안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예 제가 벤데도 나왔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우리 회원님도 맞는데 그래서 일단은 나왔고 인싸네요 이제 50대 이후에 9월달쯤 되면은 조금 결혼식 한다고 누가 그 애한테 거기는 한번 갔다 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게 또 잠시 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이제 저쪽 끝에 동창회 가서 저쪽 끝에 테이블에 있다가 이제 중심으로 오시고 그런데 그 동창조직의 끝에 가서 앞에 앉아 봤자 아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잘해주도 욕도 없고 못해주도 욕도 없고 왜 왜 욕도 했지? 도움을 줬는데? 그게 도움입니까? 동창은 친구인데 그 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은 경매를 배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좀 배운 분들은 약간 이야기하면 빨리 캐치를 해요 우리 그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내 같으면 나는 옛날 니 같으면은 직장에 대한 상사가 되겠다 부수장이 되겠다 은행 지점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건물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다 옛날에는 지점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맞는데 내가 지금 살아오고 나니까 내가 니 나이가 되면 나는 직장 공부는 직장은 하되 그렇게 진급에 응미지 않고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돌려줍니다 본인이 나중에는 내 말이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계속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조직도 변하고 우리나라 사육구조도 변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저축? 금전? 아니 약간의 흐름한 토지도 하나 사놨다가 싼 거 그리고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되든가 나는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건 부동산의 메카는 땅이잖아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상가 상가인데 대집권이 없잖아 대집권이 있는 상가 대집권이 있는 주택 상가주택이네요 그렇지 상가주택도 되겠지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평짜리 있다 500만 해도 좋으니까 경매에서 500짜리 나오는 것도 좋으니까 어떻게 저 지방에 있는 거 그거라도 하나 사나 빌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부동산은 영속성이고 토지는 거의 영속성이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 확실히 천장훈님은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은 토지의 중요성보다는 일단은 경매의 원칙은 땅이거든 확실히 좀 땅이에요 확실히 좀 중점을 많이 두고 그래서 저도 공장 같은 경우도 땅을 보고 위치도 보고 그래서 자건 공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낙차받았던 회원님들도 머리도 좋아요 전부 다 아니 근데 경매를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발성에 전환하고 또 유통구조를 빨리 또 깨우치잖아요 직선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장을 낙차받았을 때도 이 공장의 위치 고속도로 물류 대란에 나오는 그렇게 IC로 빨리 빠져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 도로 상황 도로 상황 그리고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인프라 구조 그리고 그 공장의 그 공장 뭐야 땅으로 치면 상업지역 어떻게 준주거지, 준고음청이 있듯이 땅도 공장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서 많이 접근을 하고 하는데 자오지간 그분들이 경매의 흐름과 이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거 권리 분석을 좀 몰랐은 것 뿐이지 이런 전체적인 사회 유통구조라든지 우리 국제 지표, 달러 흘러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빨라요 물론 현장에 있을 때도 사람을 많이 상대했지만 또 내가 후렝님을 아실 거예요 제가 또 교도관 생활을 하실 때도 또 제조사들하고 많이 상대했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상대했는데 돈보다는 아무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최소한의 세상이 흘러가는 흐르는 물에 흘러가야 된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상식적인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상식이 안 통하면 경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면 끝내 법원도 낙찰자도 명돈을 못할 것이라 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더라구 이렇게 큰 햇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다근발이라든지 강어라든지 저렇게 수백 마리가 있는데 저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법 앞에서는 충분하게 네가 이사가라고 이렇게 방금을 줍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강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물차 있잖아요 물차 고기 담는 물차 물차에 들어가서 다 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매각을 해 빕니다 매각해가지고 즉석에서 사람이 없으면 또 유찰해가지고 계속 매각해 빕니다 이게 바로 법원에서 명도할 때 말하는 조기 매각이거든요 우리는 매각할 때 보면 특별 매각, 조기 매각, 긴급 매각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통기간이 있고 생물들은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상품가체가 떨어지잖아요 조기 매각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모르고 끝내 배째라 배째라 하니까 끝내 그분도 장사도 못하고 손해가 막심하게 돼 우리 낙찰자도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네가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 하면 충분하게 사전 검색도 하고 약간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물어보는 상담료가 조금 돈이 상담료가 들어가니까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7개월, 8개월 동안 명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살아가는 데는 약간의 현실적인 상식적인 것을 빨리 끼우치는 게 저는 좋다 그리고 상식적이라는 것은 꼭 경매뿐만 아니라 인생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사와 후배 관계도 지가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네 생각이 옳다 거 아니고 상대방과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서 내가 보충 좀 해야 되겠다 서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께 맞다고 자기가 또 자기께 맞은 걸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술 마실 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 우리 회원님 중에서도 내한테 경매병 원하고 같이 술 마시면 지가 성생이야 그래서 제가 우습게 소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돌아갔다 하면 돈만 밝히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보다는 앉아 있으면서도 평범하게 돈을 벌면서도 사람의 내 구조가 좀 상식이 통하시고 이런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임체인은 임체인대로 지주장을 내세우고 왜 나를 쫓아내냐고 그런데 낙찰자가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은 수강생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분야는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모르는 걸 가르쳐 강의라는 것은 평범하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식이 통하는 순에서 살아가는 것이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물질적으로 바뀌고 기계적으로 바뀌고 정치와 문화가 지금 그렇게 TV만 틀면 TV 요즘 봅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경매 강의도 절이나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수련도 하면서 마음을 피우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50억짜리 낙찰받은 수강생 옆에 따라다니봤는데 명도 때문에 너무 상식이 안 통한 모습을 나도 또 봤어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게끔 서로가 대화를 아무리 해도 안 돼 끝내는 그래도 끝내는 좋게 해결된 게 아니고 서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끝냈는데 왜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까 이게 참 저는 돈보다는 자본주의의 돈보다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장으로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게 그러니까 맞아요 막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자주간 그 사람의 인품은 최고잖아요 직업을 보면 그런데도 저분도 저렇게 하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해야 될까 남한테 보이려고 절하는 건지 진짜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 사회의 경매하고 다 연관성이 돼 사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도 집행을 강력하게 못하는 대신 낙찰자 내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당사자한테 지시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고 따져야 되고 막 이렇게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고 상식받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고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받기라는 것은 이거는 그 상식받기라는 그 사람의 그거는 이마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이마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된다 모르면 호우다 모르면 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는 것이 무슨 부동산 학과를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은 조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판단하고 가다 보면 넙에 빠져요 사전에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가야 되고